안녕하세요 홍화상 작가입니다 지금 7살짜리 포로의 행방을 찾는데 제가 우키다 히데이의 주둔지로 끌려갔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7살짜리 포로의 행방을 현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우키다 히데이의 주둔지에서 가라츠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래는 그 근처에서 요부코 항구 쪽에서 자고 싶었지만 시간도 너무 늦었고 거기는 주로 어부들이 민박집을 많이 하는데 손님들 대부분이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분위기도 안 맞고 해서 일단 가라츠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가라츠 역전에 도착을 하니까 대충 시간이 한 7시 15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전에 가서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은 여기 많이 있으니까 잘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좀 다른 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관광 안내소를 찾아갔습니다 보통 이 관광 안내소는요 7시면 다 끝나요 6시면 끝나는데 이날따라 무슨 이유인지 여기 지금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관광 안내소에서 막 퇴근을 하려고 샷다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미안한데 내가 지금 여기 처음 오는 사람인데 처음 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동네에서 이 동네 역사를 제일 잘 아는 료관에 가서 하루 좀 자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료관을 하나 소개시켜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샷다를 내리다 말고 돌을 올리고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전화를 쫙 돌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저 때문에 한 20분 이상 퇴근을 늦게 했어요 그러면서 료관을 정하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봐서 사실은 내가 오늘 뭐 좀 이런 역사 얘기를 취재하고 있는데 이 동네 역사를 아는 그런 좀 뭐 괜찮은 여관을 하나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화하고 나서 양양각이라는 료관에서 투숙이 되는데 자신은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료관이고 굉장히 그 시설도 제일 좋습니다 역사도 원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녁밥은 지금은 7시간 넘었기 때문에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몇 시까지 거기 도착하면 되겠냐 그래서 뭐 한 시간 있다가 도착한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봐서 여기서 내 앞에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는데 일단 라면을 먹고 갈 테니까 1시간 정도 후에 도착하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근처에 있는 역전 관계입니다 가라츠 역전입니다 라면집을 갔습니다 라면집을 가가지고 제가 밥을 못 먹어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볶음밥 하나하고 라면하고 두 개를 시켰습니다 한꺼번에 2끼를 먹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이 주인 내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도 허겁지겁 먹고 그러고 잘 먹어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더니 이 사람 안내소 이 사람이 라면집으로 또 왔어요 그러더니 식사 다 하셨으면 택시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택시를 불러 탔죠 이 사람 이름은 가다다 마사하룬가 뭐 그랬습니다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메모를 해 놨습니다 이 사람은 직원인지 볼런티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물어보질 않았는데 또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것도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잡아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얼마 몇 번 안 걸렸어요 택시 타고 가는데 제가 뭐 그 룩관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택시 타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냥 타고 갔습니다 자 량량각 룩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뻥런 집이더라고요 그때 해가 이제 다 젖고 벌써 뭐 저녁때 깜깜한 무렵인데 도착을 했더니 그 이 관광안내소의 직원이 방금 전에 택시 타고 출발했다고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업원이 세 사람이 문과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에 딱 내리니까 제 가방을 여종업원인 낙가이상이 딱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주인장이 저를 맞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숙박불 쓰고 돈을 요금을 냈죠 자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이 83세 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역전관광안내소에서 연락받기는 이 동네 역사를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올라가서 샤워를 하시고 내려오시면 자기하고 커피를 한잔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 말 있으면 물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집 주인장의 사진은 제가 못 찍었어요 초면부터 카메라 초면에 카메라 들이대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거실을 갔더니 거실이 아주 럭셔리 하더라고요 아주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양반하고 동네의 역사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손님이 좀 신기한가 봐요 한국 사람이 와서 그 동네의 역사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는 가라츠 성주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가라츠의 역사를 하는데 자기가 좀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여길 데리고 가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고 판매를 하는 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이 도자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나가자또라는 사람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자또 상은 한반도 때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인데 이 동네에 산다는 얘기는 내가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도자기 판매소를 했냐 그랬더니 나가자또하고 자기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라 자기네 집에서 그 도자기를 좀 팔아주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나가자또라는 사람입니다 나가자또 가문은 아주 유명한 일본의 도예가 가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집 전체를 제가 한 번 딱 다 보여줬어요 밤에 밤에 한 9절시에 그래가지고 이 주인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본인이 거꾸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명함을 주니까 홍씨니까 홍씨라는 성이 한국에 있다는 걸 처음 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원래 고향이 어디냐 출신이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안휘성에서 우리 조상이 1100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 집안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일본에 15대째 살고 있는데 자기 선조의 고향은 중국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액자를 하나 보이고 싶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유감스럽게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 액자에 보니까 난이 쳐져 있고 거기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일본어로 한문하고 그 액자에 난을 친 사람은 도월 김용옥 교수더라고요 김용옥 교수가 그걸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썼냐면 보후다이며 암흐암흑의 사마라고 옆에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 도월 김용옥을 아니 김용옥 선생 교수네요 그랬더니 우리 집 단골손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유명한 분이고 저도 김용옥 선생을 대가에 가서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면 가족들도 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한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옆에 보후대명 암흐암흑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저 이름이 선생님이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하 이 집안이 보후대명이구나 보후대명은 성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후가 앞에 붙었다는 건 후다이가 붙었다는 것은 덕천가강의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덕천강의 신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8대 조상이 바로 가라스의 성주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덕천강 가문에는 충성을 다해왔다 자기네 집은 15대 전에 왔지만 8대 전부터 보후대명이었다고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성주니까 가라스를 통치하는 성주의 집안이죠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바로 이 가라스시 바로 옆에 있는 나과야성 나과야성에 이 바로 가라측의 관내에 있는 건데 풍신수길이가 거기서 전쟁을 지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은 덕천강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출정한 장수들을 쭉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오사카 남쪽 그러니까 오사카 북쪽은 전부 덕천강의 편이었기 때문에 별로 한반도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덕천강의 자신도 한반도에 병명을 한 명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코앞에 있는 가라츠의 나중에 보후대명이라는 사람이 일단 풍신수길의 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거기에 주둔해서 임진왜란을 지휘하고 있는데 막상 그 동네의 유력한 가문은 덕천강의 편이고 자기 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라츠 성주의 집안은 임진왜란 때 한반도에 오지 않았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풍신수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도 자기 쪽의 군대 그렇게 말하자면 오사카 북쪽의 군대는 하나도 동원을 못하고 일본이 1심 단계로 한 번도 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새로운 사실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짠 방입니다 이게 이 집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되게 비싼 욕관인데 저녁밥을 제가 안 먹고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시간도 안 되고 또 값도 비싼 거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요금이 좀 비싼 욕관이더라고 그런데 듣는 게 또 공부가 되니까 일부러 잔 거죠 사장님 여한 주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10시쯤 돼서 응급실에 들어오셨어요 본인이 요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 동네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밤 10시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더라고 뭐 연세가 많으시죠 남편이 그때 83세니까 본인도 한 80 가까이 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아주 고우세요 벌써 얼굴이 아주 고우게 생겼잖아요 보니까 지방의 성주 자손의 부인이 될 정도 되면 다 공부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벌써 집이 이거는 크게 일부고 뒤에 사진이 이걸 보시면 이 집이 이 정도의 욕관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역시 성주 집 자손이 되니까 집 사이즈가 틀려 그래서 아침밥을 여기서 먹고 나왔는데 이 집의 매느리가 목적지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서 가나치 성에 갈 거라 그랬더니 일부러 차를 태워 가지고 근처에 가까웠지만 7, 8분 안 걸렸지만 그 성 입구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매너가 있다고 할까 좀 고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면서 주인한테 그 당시에 임진완한테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거를 좀 물어보겠는데 주인이 역시 와세다 출신이 되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상당히 소상하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나를 잡아서 김여철이가 끌려간 오칼마성을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